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방송을 보도해드립니다. 어제 푸틴은 새로운 단계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정안은 민스크, 이스탄불의 평화회담보다 한 단계 올라간 새로운 평화협정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송내역을 지격하지 못하고 축약하여 요점만 번역합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틴은 외무부에서 새로운 수준의 평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양국의 전쟁관계를 확실하게 종결하는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 이 평화안은 한반도식 일시 휴전안이 아닌 영구적이며 전쟁 종결 및 재발을 방지하는 확정적인 평화안입니다. KF와 소방이 이번에 러시아가 제의하는 새로운 평화 제안을 거부한다면 나중에 발생되는 새로운 평화안 조건은 추가로 달라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안에 대해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군대는 우르간스크, 도네츠크, 헤르송, 자포르제 지역 전체에서 철수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지난번 이스탄불 평화안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바대로 나토에 불가입한다. 셋째, 이 평화안에 동의할 시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부대의 조직적이면서도 안전한 철수를 보장한다. 넷째,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를 실시해야 한다. 아저프 연대 등의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 다섯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여섯번째, 평화회담 체결되는 즉시 러시아에 대한 모든 미 서방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상이 푸틴이 제시한 최종 평화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 미국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벨기에에 모여있는 나토 각국의 장관 대표들은 거부의서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원론적인 발언으로 러시아가 차지한 현 우크라이나 영토를 물러나야만 평화회담이 지지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으며 나토 수장 스톨텐베르크는 이 평화하는 우크라이나가 현 영토를 현재보다도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러시아의 추가 침략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쉘에서 개최된 나토 각국 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는데 나토 수장은 연간 천억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400억불 지원도 각국의 지원금 분담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서방의 언론들도 즉각적으로 푸틴의 평화협정안에 대해 비관적 의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지는 러시아 대통령이 표명한 평화협정에 대해 이것은 또 다른 도발이라고 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휴전 조건을 언급했다. 현실과 무관한 순수 도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전쟁 종식을 위해 그가 내놓은 가장 구체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는 이번 평화협정에서도 최대한 러시아적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4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갖게 된다는 푸틴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고 기술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조건은 기에프에서는 수락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신생 4개조 영토를 떠나고 나토 가입 신청을 거부한다면 휴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기에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피겔도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어설프고 비현실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 서방의 완강한 평화협정안 거부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특수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예측됩니다. 특수전 초기 소요되었던 전쟁 수행 금액이 양국이 각각 100억불 선에서 지출이 추산되었는데 다음해에는 200억불 그리고 3년째 들어와서는 400억불 규모로 양국의 전쟁 자금이 급속히 지출한 데 대해 이제는 1000억불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이제는 신생 4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리코프, 오데사, 드네프로베토로프스키 그리고 몰다비아에 있는 자치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진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전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에서 동원병력을 증원하게 되어 징집에 대한 추가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제안한 마지막 평화협정안이 부결되면 향후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급속히 에스컬레이션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10년간의 장기 양국 국방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집단서방과 러시아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쟁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영국 외무장관 캐머론은 어느 이태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항구에서 러시아 유조선의 입항 및 그들의 운송 노선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석유, 주유소, 선박 등 러시아 군용기계가 작동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내서 이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러시아 연방에 이중 용도 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키르키스탄, 중국 및 터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의 자유로운 공해 항해를 금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3차 대전으로 직결되는 폭탄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캐머론 등은 서슴없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공급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최초로 발언한 자도 캐머론입니다. 집단 서방은 현재 캐머론의 입을 필려 자기네들의 야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 집단 서방의 전형적인 행태임을 돌이켜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는 이러한 분쟁 양상이 중국과 대만으로 그리고 한반도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